네, 안녕하십니까? 영어항사 김유진입니다. 자, 저랑 오늘 2016학년도에 6월 18번 자, 목적을 찾는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요. 자, 바로 첫 번째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질문이 생각보다 짧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보시면 I would like to thank you. 자, 나는 너에게 고마워하고 싶어요. 자, 근데 어떤 것 때문에 고마워한다라는 건 우리가 for를 씁니다. 자, 내가 어떤 것 때문에 지금 너한테 감사할 거냐면 approving이라는 건 우리가 승인해주다 뜻이 있죠? 자, 나의 요청을 승인해준 거에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근데 내 요청이 어떤 것이었냐면 회사가 지금 지불해야 된대요. 어떤 걸 지불할 거냐면 for my college tuition 내가 대학 등록금 내 대학 등록금을 회사가 내준다라고 내줘야 된다라고 내 요청을 했는데 이거를 지금 받아들여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목적을 찾는 문제였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문장에서 벌써 내가 어떤 것 때문에 고마워합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이 되었거든요. 자, 혹시 모르지만 우리가 한번 바로 보기에 한번 볼게요. 먼저 자, 보기 여러분 문자 1번부터 보시면요. 자, 학비 지원 승인에 감사하려고 여러분, 벌써 1번이 여기 있죠. 정답. 다른 거 볼게요. 2번에 보시면 대학 입학 추천서는 우리가 아직 안 읽어봤지만 아닌 것 같습니다. 3번에 보시면 장학금 신청 자격을 문의하려고 이미 받았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3번은 아닐 것 같고요. 4번에 보시면 급여 인상 계획 안 나왔고요. 5번에 보시면 업무 효율성 향상 방안을 제안하는 것도 역시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러분, 밑에 부분에 맞을 읽어보시면요. 자,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휴먼 물솔즈가 인사부의 뜻이 있거든요. 회사에 있는? 그러면 인사부의 사람들이 나에게 알려주었어요. 나에게 어떤 걸 알려준 거냐면 자, 네가 이미 사인을 했다라고 내가 들었어요. 어떤 걸 사인한 거냐면 My request for payment 내 지불에 관한 요청에 관해서 이미 사인을 했다라고 인사부의 사람들이 나에게 이야기를 해준 걸 내가 들었어요. 자, 그래서 내가 I want to tell you 내가 너에게 말하고 싶어요. 내가 뭘 말하고 싶을까요? But, 이러한 재정적인 이러한 안심, 지원이 will make a great difference 나에게 나의 인생에서 엄청난 차이점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너가 내 대학 등록금을 대신 내주었기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좋아요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밑에 맞아보시면요. 자, 그래서 I can focus more on 내가 지금 그래서 내 일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자, 뒤에 문장에 This will enable me 자, enable이라는 건 누구 목적어에게 목적격 보호하는 걸 가능하게 하다라고 해석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나로 하여금 조금 더 잘 수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네요. 어디에서? 내 직장에서 그리고 내가 조금 더 더 많이 기여하게끔 만들어주네요. 회사에게요. 자, 그래서 자, 원스기인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너의 이러한 지원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지원이었냐면 나의 대학 등록금이요. 그리고 나에게 신념을 가져준 거에 관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먼저 지문을 잡았던 것처럼 1번에 학비 지원 승인을 감사하려고 라는 1번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정답 1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당신이 담배한지 이어지지만 이른만은 두번 방법으로 가십시오. 이렇게